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상남자랑 든든하게 정말 든든하게 등산 왔어요 산도 타고 맑은 하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구요 즐겁게 산행을 마치고 인천 다육도매 인천 다육도매 신상품 다육이들이 내일 농장에 들어옵니다 인천 다육 도매 대표님께서 항상 건프로 다육이 에게 신상품 소식 알려주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다육이 당연하다시피 키우는 익숙한 우리의 다육이 플라스틱 화분 구경 하시면서요 당연하게 우리가 다육이를 처음부터 키우진 않았잖아요 모든 고수님들도 다 초보 시절이 있었어요 초보 시절이 있었기에 다육이를 키우는 경험이 많아져서 다육이 고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다육이 국민 다육이 부터 차근차근 국민 다육이 저렴하지만 저희에게 주는 행복감은 200% 이상이죠 이렇게 다육이 들 키우면서 힐링도 하시고 예쁜 신상 화분도 구경 하시구요 건프로의 다육이 쇼핑은 현재 진행형 함께 보시죠 역병이 돌아도 역병을 이겨내고 그 길을 뚫고서 다육이 농장에 매일 방문하는 여자 인상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도착한다는 소식 전해듣고 농장에 다육이 촬영하러 갔다 왔죠 솜니엄 오늘의 인천 다육 아이들 이에요 현대구 근사한 화분도 판매 중이에요 인천 다육 도매 황홀한 영꽃 금 황홀한 영꽃 다육이 건프로 구독자님들께서 팍팍 짭짭 밀어주시고 계시는 건프로 다육이 영상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 주실수록 건프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30% 할인된 금액이죠 탱고 금 비싼 아이예요 탱고 금 여러분들과 건프로가 하나되는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여러분들께 즐거움 드릴 수 있는 건프로 딸랑딸랑 여러분 어때요 탱고 금보다 더 신기한 아이를 보여달라고요 짠 바로바로 토이 금 토이 금 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매일 희귀하고 새롭고 신기한 다육이들 건프로 다육이 영상에서 보여드립니다 2 3 4 1 2 3 4 어 어 인천 다육도매 모든 다육이와 화분 신상 다육이 화분들 30% 할인 중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자재가 안 돼서 자재의 옥 이 아이의 이름은 귀한 몸값 탱고 금 아파트에서는 금종류 다육이들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원종 목원 뷰티 10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신상품 다육이들이 농장에 여기부터 저급까지 쫙 깔립니다 10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신상 다육이들 화분들 매장에 도착합니다 홍시 내일도 홍시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몸값 귀하고 비싸고 예쁘게 물 잘 드는 창종류 다육이들 내일도 농장에 쫙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깔립니다 오늘 인천 다육도매 아이들 어때요? 건강하죠? 색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물들고요 땅꼬마랑 산에 다녀오고 팥빙수 연유 듬뿍 넣어서 당 보충하면서 먹고요 치킨도 먹고요 많이 잘 먹고 잘 놀고 있는 우리 상남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영상 편집하고 다육이 농장 방문하고 정작 저희 집 다육이는 아침 저녁으로 밖에 볼 시간이 없네요 너무너무 이쁘게 물들지 않았어요? 요즘 다육이들 정말 색깔 저마다 개성 살려서 뽐내느라고 너무너무 이쁘고 우리 다육 생활 하시는 분들 요즘 애들 보는 재미 너무너무 좋으시죠? 이번에 건프로 다육이 화분 나눔 이벤트 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추첨 대신 아니 당첨 대신 분들 메일 주세요 어서 어서 편집하고 오늘은 삼겹살 찹찹 구워서 목에 기름칠 좀 해야 되겠어요 기름칠 목이 좀 쌀쌀해져가지고 건조해서 아침 저녁으로 스카프 두르고 있긴 한데요 영상 속 로얄 레보니 이런 아이도 모두 30%죠? 영상 속에 보고 계시는 가격표보다 다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 다육돔에 다육이 다육이 화분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건프로는 창종류나 에보니 이런 로얄 에보니 그런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요 꽂혀있죠? 집에서 몬타니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레드 판타지 다육이 건프로 어서 어서 구독자 좀 팍팍 늘어가지고 조회수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신박한 굉장히 신기한 그런 다육이 영상 건프로가 많이 고민을 못하고 있어요 요즘 사실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게 지내는 하루하루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는 건 잊지 않는 하루에 아주 중요한 일가죠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널리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품는 그런 건프로가 되고 싶어요 오늘 방울봉당 5포트 어떤 분이 귀하게 사가셨다 그래서 아주 기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 보고 다육이 사러 오셨다고 해서 제 스스로 더 멀리 여러분들께 정보를 팍팍 드려야 되겠다 단지 아쉬운 건 택배가 안 돼서 여러분 너무 아쉽죠 알죠? 그 맘 저도 알아요 이보다 더 쌀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저렴한 화이트 그린이 구입하신 적 없으실 거예요 화이트 그린이 농장에 오시면 잊지 말고 꼭 데려가세요 건프로 추천이요 저마다 개성들이 강해서 딱 하나에만 추천을 못하겠어요 베이비 핑거 이 아이도 좀 묵은 애인데 금액이 너무 착하죠? 얼마나 어린아이 손처럼 귀여우면 다육이 이름이 베이비 핑거 어머 이 아이를 왜 놓쳤죠? 그린 에메랄드 금 다시요 그린 에메랄드 금 어디 있어요? 하고 매장에서 물어보세요 실제로 보면 너무 귀해요 예쁘고 특이하네요 그린 에메랄드 금 방울복랑 금 방울복랑 금 이보다 더 나아줄 수는 진짜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인기몰이 인기 행진하는 방울복랑 금 다육이 좀 키운다 하시는 고수님들 킵핑장에는 꼭 몇 보트씩 있더라고요 방울복랑 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다육이는요 카텔라 금 인천 다육돔에 금종류 다육이들이 더 많이 자리잡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금종류 다육이들이 많더라고요 카텔라 금 검프로도 인천 다육돔에 다니면서 금종류 다육이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듣고 이야기하고 있죠? 카텔라 금 살살한 날씨에 따뜻한 차 한잔 앞에 놓시고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꼭 차 생강차나 유자차 드시면서 이 아이는 크라운볼 다육이 영상 보실 때 힐링도 되면서 생각도 딱 멈춰지잖아요? 고민, 스트레스 머리 아프고 신경쓰고 골치 아픈 일 있으실 땐 어떡해요?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셔서 꼭 구입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육이들 구경하시면서 마음속에 화를 쫙 풀어주세요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은 이렇게 생겼대요 어때요? 귀엽죠? 폴리린 제아나 고품격 다육이 영상 되고 싶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고품격 다육이 영상 되고 싶은 다육이 컴프로 여러분들 주변 농장에 컴프로 다육이 영상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주변 지인들 중에 농장 대표님들은 한 분씩 다 계시겠죠? 샹그릴라 칸칸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국민 다육이들부터 고품격 희귀 다육이들까지 쫙쫙 아주 매장 이곳저곳 아메치스 아메치스 4,200원이죠? 이보다 더 저렴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묵은 등이 아메치스도 있고요 10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신상품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뜨끈뜨끈 이 끝부터 저쪽 끝까지 쫙 깔립니다 인천 다육돔에 남촌 농산물시장 도보 3분? 제걸음은 3분? 좀 뛰어야 되나? 그래요 넉넉하게 5분? 여러분 주소는요 오시는 대중교통 수단은 건프로가 댓글창에 고정해 놓을게요 방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다육이들 구경하세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다육이들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인천 다육돔의 설명서 모든 다육이들과 화분 30% 할인 중입니다 인천 다육돔의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했어요 여러분들 신상품 다육이들 도착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프로 다육이 영상 우수, 우둥생, 구독자님들 항상 마음으로 진심으로 건프로가 감사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